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예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10편 56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위시 가대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멀리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란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하루종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추격합니다. 교만하게 나를 대적하는 자 많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원수들이 하루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항상 나를 해야 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모하고 숨어서 내 거동을 일일이 살피며 나를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분노로 그들을 벌하소서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리쳐 주를 부를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므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것을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와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나를 주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곳 가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쓴 시입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아스를 이겼잖아요. 블레셋을 그리고 싸워서 이긴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블레셋한테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위험하다고 가드 왕한테 다윗이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런데 그때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를 신뢰하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보니까 당연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신뢰가 안 가니까 더 이렇게 악착같이 고백하는 것 같거든요.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10절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내가 하느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요거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11절이죠. 내가 하느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신뢰하겠다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위험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이것만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 하나님의 눈을 보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고 어떤 문제를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악착같이 붙들어보는 삶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고백하셨던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나를 주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숱한 위기들을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라는 거죠. 신앙의 삶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자 되심을 악착같이 붙드는 삶, 그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한테 도와달라 그래야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하셔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믿을 구석이 뭐가 있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실 그 하나님을 악착같이 신뢰하면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다윗은 가장 위험하고 또 죽음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악착같이 붙듭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밖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게 내 자신이 무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은 저희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인도화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혈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Его 일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